강서구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자체감사활동심사에서 우수자체감사기구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유일합니다. 자체감사활동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매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 사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군은 감사계획 수립, 감사절차 준수, 개선 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등 평가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수상은 저희 구에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억 또는 2억 이런 큰 공사들에 대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예산 낭비 요인을 좀 사전에 예방한 것과 그리고 내부나 외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공정한 구정 운영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